야 잘 지냈어? 응 뭐해 뭐하고 있었어 아니 나 그냥 너울할까봐 우리 팀 파티하는데 초대하려고 연락했지 그냥 우리 뭐 춤추고 노는 건데 너 심심할까봐서 우리가 특별히 초대장을 너한테 보내는 거야 지금 거절은 거절해 네 기다려봐 야 우리 파티야 여기 지금 우리 팀이야 인사하고 있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준비 됐지? 아니 우리 지금 진짜 재밌을 거야 너 나 춤추는 거 인스타로 봤지? 있어봐 카메라 좀 설치하고 저희 이제 할 거죠? 네 오케이 야 한다 우리 이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홍 열심히 해야 돼 알지? 홍 없으면 진짜 짤이야 너 나한테 짤이야 알지? 간다 간다 아 준비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기 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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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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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지? 에너지?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초대한 거야. 야 우리 지금부터 소울트레인이라는 거 할 건데 너 같이 할래? 무조건 같이 해야지. 내가 아까 봤어. 너 어깨를 막 이렇게. 리듬 타는 거 내가 봤어. 너 간지럽지? 지금. 너 그리고 그때 옛날에 힙합 동아리였잖아. 고등학교 때. 내가 다 알아. 레츠고? 고고 할까? 오케이. 레츠고. 레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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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해왔 220V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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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나 하 하 하 A! A! So high and turn around and shine A lit and monkey music what for A lit and monkey music what for A lit and monkey music what for Lay down the booty and play a music what for A a a a a a qui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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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unk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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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즐겼으면 좋겠어 야 나 진짜 힘들다 큰일났다 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안녕 자 보자 자 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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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